아 박 회장 이복 동생이잖아 동생이 있었어? 그래 근데 깡패야 쟤가 아주 큰일 내겠어 나중에 윤형아 나 차 안 잔다 생강차 드릴까요? 그래 주연이 어디 갔냐? 아니 영서의 방이에요 거기서 뭐해? 모레까지 꼭 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컴퓨터로 그거 치고 있어요 뭐냐 이러냐? 네 아 예 뭐 중요한 거야? 아 예 소장님이 저한테 기와를 하나 맡겨가지고 소장님? 아 내일 모레까지 20장이나 쳐야 되는데 생각도 안 나고 참 아 바둑이나 한판 둘까 그랬더니 해라 그럼 네 내일 홍렬이 증인인 거 알고 있지? 네 네 화 제 원 와 와 야 시끄러워 아 그래 아 그쵸 아 아니 아 아, 니가 그랬어. 아, 네. 아, 이럴는 한치가 없잖아, 이러더라. 아, 네. 우리, 우리, 우리. 아, 우리, 대낭. 압수야. 아, 주세요. 아, 안돼. 압수야, 압수. 아, 주세요. 아, 제 거예요. 어, 이젠 내 거야. 압수야, 압수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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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, 그런 게 어딨어. 아, 주세요, 주세요. 아이고, 그런 게 어딨긴, 인마. 내가 가시면 가는 거지. 아, 주세요. 아, 얼른 주세요. 어, 이제 내 거라니까 그래. 아, 주세요, 얼른 주세요. 어허허헣허허. 아, 주세요. 아, 주세요. 오, 가져갈 테면 가져갔 아, onboard vivir지. 오오오, 안 돼, 인마. 아이씨. 이 좀 이런 걸... 빨리 안 돼... 아이. 이 셋 중 저걸 가지고 시끄럽게 누굴면 내가 저걸 뺏었더니 저놈 혼자 저고 난리네. 누가 진짜 가져가기라도 하는지 참. 장난 그만하고 얼른 올 가서 좀 일이나 해. 아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말이야. 저놈 저거 귀엽네 애가.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? 재미있는데. 아직 다 못했다며? 응. 내일까지 서장한테 제출하는 중요한 거라면서 어떡할라 그래? 대형섬아 빨리 가자. 작은 아빠라는 거? 응응. 어 지금 가게? 아이고 당신은 아버님이 그냥 있으래. 왜? 아직 반도 못했다며. 아 그래도 밥은 먹고 와야지. 아이고 오면 밥만 먹게 돼?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할 텐데. 아 이거 못해갖고 또 서장한테 찍지면 너 어떡할라 그래? 아 그래도 국룰이 생기는데 내가 가야지 안가면 어떡해. 내가 안와도 돼 일이 중요하지 무슨 맨날 보는 놈 생일 내일 축하해주면 되는 거지. 아 그래도 이 아버지. 됐어 됐어 얼른 빨리 일이나 끝내. 아 그런게 어딨어요 아버지. 얼른 일이나 끝내니까 이놈이. 아이고 또 맛있는 거 했을까봐 그러지? 참 어차피 영삼이 내일 시험이라 저녁만 먹여서 보낼거야. 영삼이 편으로 음식사 보낼테니까 그거나 뭐. 가자 늦게. 영삼아. 어 안녕하세요. 어 어라. 너 왜 늦냐. 영삼이랑 시험공부 같이 하려고 갔는데요. 어 영삼이 작은 집에 갔어. 맘마 먹고 금방 올거야. 아 네. 근데 왜 안가셨어요. 어 나. 이거 때문에. 네. 감기 들었냐. 아 네. 아 슛. 아이고. 너 공부 안 하냐? 03에 오면요. 김인조. 네? 으쌰! 하지 마세요. 야 빠져나가 봐, 빠져나가. 왜 그러세요. 하지 마세요. 못 빠져나가지. 하지 마세요. 빠져나갈 수 있어요. 빠져나가 봐. 봐, 못 빠져나가잖아. 저 빠져나갔네. 왜 그러세요. 왜 그러세요. 진짜. 아바. 대단하다. 야 김민조! 네? 아사아! 왜 그러세요. 빠져나가 봐, 빠져나가. 아 комп com 하세요. 아 바져나, 아아, 앗아. 왜 그러세요, 진짜.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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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위로위로 힘 좀 쓴다그래 어어 옳지 하지 마세요 아 진짜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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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벌써 힙 빠졌냐 쉽게 가라 힘 내봐 어머 위로 빠져나그네요 하지 마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아 ALLALPie 아 진짜 야 하지 마세요. 이거 빠져라가 진짜. 이거 빠져라가. 하지 마세요. 빠져라가 마 빠져라가 마. 하지 마세요. 빠져라가 마. 하지 마세요 너. 안 되지? 이번엔 힘들지? 아이고 놓으세요. 아이고 놓으세요. 야 풀어봐 풀어봐. 야 김민종이 이거밖에 안 되냐? 풀어봐. 아이 진짜 이거 놓으세요. 아이씨 이거 진짜 놓으세요. 파원아. 야 야 야 인종아. 인종아. 야 야 야. 야 임마 자장치고 가고 자장치고 울고 그래.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. 아 야 집에 그냥 가는 거야. 야 영습이 곧 올 거야. 야 인종아 인종아. 아 자식아. 재밌었는데. 그걸 갖고 오냐. 아 여보세요. 아 당신이야? 아 나인데. 아직 밥 먹고 있어? 아니 그쪽으로 가볼까 하고. 다 했어? 아니 아직. 아니 그럼 올 생각도 하지 마. 여기 술판 벌어져서 오면 빠져나가지도 못해. 알았어. 맛있는 거 하나 많이 가져와. 하. 하아. 아 싫다 진짜. 안녕하세요. 어 너들 왔냐. 아여. 어. 영산민 아직 안 왔어요. 아 아직 안 왔다. 어? 인종이는요? 집에 왔다. 벌써요? 뭐야 밤새우자 그래 놓고. 영산민 금방 올 거다. 네. 그럼 올라가 있을게요. 아쉬운데로 저놈들이나? 뭐하냐? 책 보는데요? 으쌍! 야 빠져나가 봐 빠져나가 봐 하지 마세요 야 야 빠져나가 보니까 한번 야 야 빠져나가 봐 하지 마세요 야 야 무겁지 않냐? 아 빠져나가 보라니까 빠져나가 봐 내려오세요 그만 빠져나가 보라니까 아이 저놈이 오 복고이 왜 그러세요 아 진짜 빠져나가 봐 짜자자 아 아 아 아 아 장난하세요 아 아 재미없는 놈들 아이 인정이가 딱이었는데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이거 웬일이냐? 가방 놓고 가서 그래 그래? 김인정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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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세요 빠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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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지 마요 아 그럼 민아는 내 동작을 한 다음에 다시 자기의 새로운 동작을 하는 거야 어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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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아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먼저 시작을 한다 어? 어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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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웬일이야? 예 칼로 긁어서 아버지 대사가 아직 안 끝났어 하하하하 발에서 10주일 Pi 올랐어 이게 웬일이야 우리 다들 모이는 거야 똘똘 뭉쳐서 의견을 말씀 드리든지 한번 시위를 하든지 오렌 거야 누구나 누구나 안 하면 나를 하는 놈만 죽어 아 왜 그래 아 내놔 뭐 지금 빨리 안 내놔 야 내놔 야 내놔 왜 이래 내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? 중요은 공자의 중요한 사상을 모아는 책이고 시경은 시집, 석영은 저기다 여전시대